헬퍼 한 번 가야겠는데 이거는? 와우 아니 이게 이렇게 돼? 레전드 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님들 캔아이 에이디? 캔아이 에이디 이러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봐도 갑자기 원딜을 박아버릴 것 같은 이 채팅은 이 타이밍에 이지리얼 박아버리면 살짝 음 오케이 지금 타이밍에 같이 해야겠네 와이 원래 하는 거임 드러내 오키 직변함 야 이건 뭐 어떻게 지냐? 벌써부터 이런데? 15분부터 15분부터 이러면 어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창에 닉네임 안 올리시네요 일단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주죠 요즘에는 뭐라 안 하더라고? 제가 영상을 4번 연속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본 사람이 꽤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뭐 하는 사람인갑다 하는 거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은 하겠죠 아 유튜브에서 보던 걸 실제로 만나네 이제 볼 때는 재밌었는데? 막상 같은 팀으로 만나니까 반갑진 않은 그런 느낌 아닐까? 원래 멀리서 보면 희극이거든 재밌게 봤으면 당할 준비도 해야지 그죠? 서포님 닉점 뭘까 과연? 되겠어 알고 있잖아 사실 되겠니?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왜 물어보는지는? 시작된 건가? 눈치게이미 응 부케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응 저도 돼 부케야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볼픽 아닙니다 원래 합니다 메롱 아 이러면 안 되겠죠 잘해봅시다 벌써부터 화목하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화목해요 야 근데 그렇게 간절한 친구는 없구나 아무도 닿지 않았네 말만 이제 살짝 간절하고 진짜 간절한 친구는 없네 아님 아 이거 무슨 소리니 제리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몰라요 어 아니네 그래 아니라니까 여기에 딱 딱 딱 좀 할 거야 조금 정글 그브레이즈 아 이걸 잘 피했네 됐어 아 왜이러해 왜이러세요 아니 그분이 여기로 뭐 어떡해요 어 어 잘 피하는데 야 이거 썼다 마이야 안오니? 이거 안오나? 안오네 왔더라면 어 네이스 오 좋은데 어 드브 안보이는데 그저 오 이걸 맞춰? 왜이래 스트레시야 비전을 절대 쓰지마 이런식으로 스트레시 유저들 특징 무조건 비전 예측함 아 근데 나 아닌전 어떻게 하냐 체력이 너무 없는데 벗가름 좀 벗가름 좀 당해버림 피해주면서 아 수고하세요 불만 아카리 간다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쓰루시님 왜이러세요 나 가는거 맞아? 어 나쁘지 않다 까비 아 이거 미니언 쪽으로 전멸 탔으면 괜찮았을 듯? 아깝다 맛있게 먹네 아니 그래 전령까지 풀어야지 이거 먹는김에 그래 아니 예상이 벗어나질 않네 이거 얼마 먹는거야 좋았다 좋았다 탑에서 어그로 끌고있으니까 이거 바로 쳐야될거 같은데 마스터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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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부터 밀고 빙크수공을 막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제리가 미드 먹으라고 하고 섞어야겠다 어? 어 너무 센데 지금 제리 제미지가 좀 이상한데요 어 내일부터 적어도 못보는거 아니야 그죠? 타워 골드 주기 싫으니까 옛날 이지였으면 타워 밀렸다 인정 길고 없어서 힐링 뭐야 정 안당해 아칼리가 할게 여기 믿는 것 밖에 없는데 그죠? 멀밀게 클리어나 좀 하자 와우 어둠 속에서 벌려오는 골드들 아칼리도 쪼갔네. 아니 제가 뭐 할게 없는데요. 그냥 게임에서 두판 연속 다 티머니 좋네 티머니 너무 좋은게 또 문제다. 그쵸? 내가 할게 없어지네 갈게요 와 쩔게 죽어? 뭐야 이거 미안합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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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져가줘 마스터야 죽어라 아칼리야 왜 OC를 안주니 나한테 형 가질만한데 도망가면서 일로 오지 않을까요? 고전 맞을 수 없어 오케이 닉 아 죽었네 상대도 피해주면서 어? 어? 아 적 적을 처치했습니다 잘한다 흐흐흐흐흐흐흐 그래도 꼴찌는 안했네요 수고하했습니다 자 뭐야 이거 길은 최대한 했어 얘들아 체력 좀 나갔네 타도 드브가 올 수도 있으려나 전멸은 있어요 이제 전멸차서 할만할 듯 이런데서 궁으로 한번 끊을게요 귀환을 할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뜯겠다 그래도 많이 뜯겠다 그래도 뭐죠 저기 합살중입니다 저도 처치했습니다 헬퍼 한번 가야겠네 이거는 와우 아니 이게 이렇게 돼? 레전드 힐 너무 많이 먹었는데 닉 닉 와 이게? 미니언이 안탱겨? 아깝네 등 ㄴck 안되죠? 수고하세요 미드에 다있네 나도 늦으니까 여기가 밀죠 이거는 오케이 나쁘지 않다 뭐야 이거 잘 싸우면 됐을만 했는데 아깝네 우리가 힘 안 배리는데? 피가리 잘 돼가지고 밀죠 일단 여기 네오나 있겠다 오브젝트에서 해야 될 듯? 잘 쏘긴 했는데 아 이게 Q가 막혀? 너무 아깝네 깔끔하게 잡고 뭔가 네오나까지 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탑 2차랑 교환되면 좀 손해긴 한데 아깝네 안 좋은데 이러면? 너무 안 좋은데? 아 죽었다 그냥 탑 막으러 갔어야 되는데 그죠? 10도 있는데? 뭔데요? 어 이건 안 좋은데? 군대는? 아 좀 아줍네 뭐야? 보임? 쟤 왜 죽음? 일단 쳐보자 와 이게? 야 왜 이렇게 쎄 야 케이리 그리고 텔포 타는 거 봐줘지 그냥 어어 별로 안 좋네 아 왜 이렇게 쎄 아 왜 이렇게 쎄 뭔데? 좋아요 이런 거 와 너무 쎄 아니 너무 아픈 뒤? 어 그래도 잡긴 했네 나쁘지 않다 그래도 케넨 빼고 다 잡아가지고 괜찮네 아니 케이리 왜 자꾸 날 따라오냐? 아니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내가 계속 피해줘야 되잖아 너가 탑을 갔으면 안 됐니? 너가 탑을 갔으면 안 됐니? 어 도인데? 4톤 막아야겠다 이거 4톤 막아야겠다 이거 아 이거 케이를 맞아야되나? 계속 앞으로 가는데? 어 뒤에 좀 어 케이라 뒤를 좀 봐야될 것 같애 어 아니 이건 좀 아니 용직전에 이러면 또 욕먹혔잖아 아쉽네 빼자 아니 팀원들이 다 뭔가 간절하지가 않은데? 게임을 다 대충 해 어? 피소 흐허허 피소요 레이스 와 렉스알 왜 이렇게 센? 흐허허 도시하는 모임빈데? 레이스 맞다 위에 트타 있네 오케이 어? 나 큰일 났다니 뭐야 내 쪽 안 보네? 다행이다 줏 어 한 명 아쉽네 어 와우 뭐하세요? 와 뒤에서 케이리 다 잡았음 뭣? 에? 굿 닉 어우 맛있어 가능! 굿 수고하셨습니다 와 근데 누구들지 진짜 고민이다 그냥 서포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저는 우는 하나의 최저의 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기